오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의 개솔린세와 차량 등록비 인상을 철회하자는 주민발의안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LA타임스는 이번 캠페인을 공화당 활동가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미 83만 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인 58만 5,407명을 넘는 수치입니다. 캠페인 지지자들은 마감일인 오는 금요일까지 90만 명의 시민들이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한 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주민발의안은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2017년 4월 서명한 갤런당 12센트 개솔린세 인상과 최고 175달러까지 차량 등록비를 인상하는 법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